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이제야 만약에 날 기다렸다면 내 사랑만 같다 너는 이제 더 더 많은지 모르는 사람보다 더 높게 뻗어있다 환한 비밀서 너와 남겨둬 가뜩한 이뿐만 더 더 이상 웃음을 만질 수도 없을 것만 같아 다 두꺼워 지금 우린 다시 12시 30분의 시계반들처럼 서툰 돌리고 다른 곳을 보고 모든 걸 우리를 구하잖아 우린 마치 달듯이 3시 40분의 시계반들처럼 돌아올 수 없는 모습 어두운이 있잖아 우린 달아내려가는 시간도 멈췄나 봐 우린 하긴 못하는데 너와 내가 때려봐 사소하게 지나간 모든 것들이 다 하지만 너는 모든 것들이 똑같아 네 손길 참 다 됐댔어 나와 흔들리는 너는 이미 알았어 그래서 더 꽉 잡았어 더 많아스러움을 까뒀어 내 사랑이 눈 깨져서 Yeah, I know 모두 내 탑시격 But 미련이란 건 희망이란 건 넌 울 수가 없어 네 미소도 넌 울 수가 없어 넌 울 수가 없어 넌 울 수가 없어 넌 울 수가 없어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을 것만 같아 두려워 지금 우린 마치 12시 30분의 시계반들처럼 서툰 돌리고 다른 곳을 보고 모든 걸 버리려고 하자 넌 울 수 없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잖아 언젠가 이들이 내 앞에 무릎 부를 뗄 시간이 다시 우릴 따라 부르게 될 거란 믿어 그렇게 울 거란 믿어 지금 보내지만 넌 보내지만 모든 걸 다 뭉쳐지 말아 고장 나버린 시계가 다시 움직일 거라고 믿어 지금 우린 마치 12시 30분의 시계반들처럼 가득 들리는 곳을 보고 모든 걸 버리려고 하자 넌 울 수 없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잖아 사랑을 시계가 다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잖아 고장 나버린 시계반들처럼 ств마 감사합니다.